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이제 주말 잘 보내셨는데요 저도 이제 잘 보내고 오늘 이제 또 일한다고 제가 오늘 일한다고 못 나왔거든요 이제 외출을 못했어요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막 그래도 막 뭐라 해주는 사람 뭐라고 화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말을 못해가지고 진짜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없고요 저 어렸을 때 저 키운 사람이 이제 저희 돌아가는 친할머니인데 저는 이제 고아다 다뤘는데 법적으로 마침 부모님이지 키운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 부모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안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건 아닌데 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앞에 얘기는 그냥 잃어주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제 한마디니까 오늘은 이제 뭐 때문에 영상을 켜냐면은 이제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제 버스 영상 중에 소개를 전부 다 안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버스도 소개해드린 겸 이제 이렇게 영상을 켰어 카메라 켰어요 이제 먼저 이제 어제까지 영상을 찍어서 오늘 올렸기 때문에 마을버스 1번부터 이제 창원시내버스 마을버스 1번부터 3,7번까지 제가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궁금한 게 계시면은 이제 그 현대자동차 마니아 분이신가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훨씬 더 저보다 더 예 답을 잘 얻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분이 워낙 저보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혹시나 이제 궁금하게 있으면 그분 제 댓글보면 그분 답글이 달려있는 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알 거에요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해드리냐면 이제 오늘은 58번대부터 소개해드리려고요 팔찌가 좀 이상하게 제가 하다보니까 이제 이거 58번 같은 경우 이제 김해 1동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김해에서 출발하는 버스거든요 창원대학교까지 이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김해하고 창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 버스 말고도 이제 김해하고 이제 창원에 오가는 버스는 몇 대 있죠 저는 아직 타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59번인데요 58번이랑 마찬가지로 59번도 이제 김해 1동 아파트에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원대학교 입구까지 가는 거는 이제 58번 59번 다 똑같거든요 둘 다 김해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다 이제 지선 버스인가요 뭐 어쨌거나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창원 시내버스만 저도 아니다 보니까 김해에서 오는 이런 버스는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죠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 버스는 이제 97번인데요 97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동 한신 아파트 그런데 김해에서 출발한 건 똑같아요 97번 다시 1번도 있지 있거든요 이제 이 버스도 이제 97번 이 버스도 이제 창원대학교 입구까지 가는 버스도 돼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창원하고 김해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창원대학교까지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예 98번 이제 그 다음 버스인 98번 같은 경우 이제 예 똑같아요 1동 한신 아파트 김해 1동 한신 아파트 출발하는 건 이제 똑같네요 거의 이제 58번 59번이랑 똑같네요 창원대학교까지 가는 거는 이 버스도 이제 어 똑같네요 카메라 잠시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97번 다시 1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내덕마을에서 이제 김해 내덕마을에서 이제 창원대학교까지 간다고 돼 있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98번 다시 1번은 이것도 이제 97번 다시 1번이랑 같은 곳에서 출발한 창원대학교 있고 내덕마을을 출발하거든요 뭐 거의 출발한 데는 이제 얘네들이랑 갔다고 보시면 되죠 97번 다시 1번이나 98번 다시 1번 김해 출발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140번이 하는 버스가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버스 번호가 없었는데 이게 설창이라는 김해 진영 쪽으로 가는 버스예요 그 말 그대로 시외버스 같은 건가요 시외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내버스가 아니라 원래는 이 버스는 번호가 없었어요 140번이나 번호를 달기 전에는 번호가 없었는데 이제 번호를 달고나서부터 140번이나 버스가 생겼거든요 이게 김해 진영하고 마산 시외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시외버스 중에 예 그리고 이제 국도로 가는 이제 시외버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버스마다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이제 150번이거든요 150번 같은 경우 창원에서 이제 진해까지 왔다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마산에서는 예전에 160번을 소개해 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산에서는 160번, 163번, 162번, 162번, 163번, 164번이 이제 진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제 창원에서는 150번 때가 이제 창원하고 진해 왔다 갔다 하는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150번 같은 경우 이제 인이동 창원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진해 인이동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직 150번은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 버스는 151번인데요 이거는 저도 타봐서 아는데 이제 창원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이제 진해 장천동까지 가는 버스예요 그러니까 명대로 163번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원에서 진해 가는 버스니까 창원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진해 인이동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제 꼭 꼭 진해 가려면은 이제 이런 시내버스들 타면 꼭 터널은 꼭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 이제 163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160번 때 같은 경우 마산에서 진해 왔다 갔다 하는 차들 같은 경우 무슨 터널이더라 거기가 장복터널인가요? 뭐 어쨌든 이제 무슨 터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150번이 이제 150번이나 151번? 155번이 가는 이제 진해 창원하고 진해 왔다 갔다 하는 터널도 있어요 거기는 안민터널인가요? 뭐 아무튼 그 터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그 터널을 지나야지만 이제 진해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못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155번이고요 이제 태광주유소에서 장천동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창원의 태광주유소라는 이제 정장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진해 장천동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 버스는 아마 이제 차 여기 마산에서 164번이랑 이제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진해 로텔 같은 쪽으로 가는 버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또 155번 다시 1번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태광주유소에서 중흥? 그 다음 버스는 이제 김해 장류 고등학교에서 창원대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김해에서 오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차량도 이제 창원하고 김해하고 오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터널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차량도 이제 김해하고 창원 오가는 터널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를 이제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차량은 타 본 적은 없는데 이 차량은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김해에서 창원대학교 가는 것도 봤고 이제 창원대학교에서 김해 가는 것도 봤고요 어쨌든 몇 번 본 거 같긴 해요 제가 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진해 진해는 김해 장류과 장류고등학교 가는 건 알고 있어가지고 네 좀 좀 더 깊이 알고 싶었는데 그까진 적은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버스는 210번 때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방동성아파트에서 성산구청 성주동 마을도서관이라고 가는 간다고 되어 있군요 그까 말 그대로 이제 창원의 대방동성아파트 말 그대로 10번 때랑 똑같은다고 보시면 되겠죠 출발지는 성산구청 말 그대로 이제 창원의 성산구청 쪽으로 해가지고 성주동까지 가는 이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차원역에서 탈 수 있나 뭐 어쨌든 간에 차원역에도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본 적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 버스는 211번이고요 이게 버스마다 그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노선도 차이가 있다보니까 예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 버스는 212번이라고 창원의 청소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소개동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이 버스 같은 경우 이제 매그대로 이제 창원에서 바로 소개동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보통 다른 버스들 같은 경우 261번 같은 경우 차원역에서 마산을 거쳐서 소개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안 그래요 그냥 이제 창원에서 바로 이제 소개동으로 넘어가게 지금 돼있죠 261번이랑은 좀 달라요 예 그 차이인 거 같아요 그 다음은 213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차원의 불모산 쪽에서 출발해서 소개동까지 가는 버스 이 버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소개동 가는 버스인데 이 버스는 이제 215번이랑 조금 다르게 가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아 이 녀석은 마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동으로 들어가네요 어쨌든 211번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차원은 이제 차원에서 바로 소개동으로 들어가는 쪽이 아니라 211번이랑 같이 가는 쪽은 아니지만 이제 마산으로 들어와서 이제 211번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갔다가 다시 창원으로 나오는 거죠 네 창원으로 나온 그런 버스죠 그 다음 버스는 이제 214번인데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차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이제 창원에 이제 농산문도매시장인 거에요 거기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불모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옥남소방파출소라는 곳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에 이제 농산문도매시장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원래 103번이 갔던 길을 얘는 이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103번은 이제 노선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농산문도매시장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창원종합터미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농산문도매시장 쪽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 바뀌면서 이제 노선에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창원종합터미널로 네 그 다음 버스는 이제 216번이고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대방동에서 이제 석교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그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257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257번은 마산에서 이제 석교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차원에서 이제 석교 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타 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버스가 아마 그 신촌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양곡 중학교인가요 뭐 어쨌든 그 양곡 상가 쪽인데요 어쨌든 그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거기를 딱 지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저도 속격까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지나갈 때 본 적은 있어서 좀 알아요 웬만해서는 네 저도 속격까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버스는 216번 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220번 때 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2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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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번이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소개해드리고요 또 이제 300번, 270번 때는 제가 소개해드렸죠 270번 때, 271번도 있었던 거 같은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그걸 하고 이제 300번 때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진해에서 이제 있는 진해에 있는 노선들과 여기 또 공단으로 가는 버스가 몇 대 있네요 500번 때가 공단으로 가는 버스네요 어쨌든 진해에는 노선과 이제 공단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노선 몇 개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530번 때도 두 개 있고 529번 때도 두 개 있고요 뭐 어쨌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240번 때와 220번 때 그거 하고 이제 300번 때 진해에 있는 시내버스도 소개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500번 때 공단에서 이제 말 그대로 회사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이제 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셔틀버스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 회사의 셔틀버스는 아니고요 창원시에서 이제 운행하는 셔틀버스예요 공단 버스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 버스도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어쨌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빠이 다음에 뵈요 다음 영상에서 뵈요